전국노래자랑 부산광역시 금정구편 오늘 이 무대를 빛내주신 분들이 또 여러분들 대표들이 결과를 기다리면서 무대에 나와 섰습니다 전 출연자들에게 수고의 박수를 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입상자가 결정돼서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인기상위 세 팀이 뽑혔네요 대단한 신신력들입니다 세 팀 중에 먼저 뿌리고 불러내신 암주진 박서영 신규 씨가 농풍을 가고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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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동생이 미달 걸었다 오늘 자 인기상 두 번째 분 꽃을 불러주신 박지혜 님 나오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신수아 씨가 축하해 주셨습니다 다음 인기상 세 번째 분 분리도 없는 신청 최우원 네 좋습니다 신수아 가위 김동산 님이 배달을 벌어들고 김영삼 진정하였습니다 자 다음은 장려상 장려상 군드레 밴드레 이상 혁신 나오세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박국가 님이 또 배달 걸어드리고 축하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우수상입니다 우수상 보여줄게 이유진왜 세 분 자 다음은 오늘의 최우상입니다 상을 주실 분은 원정희 구청장님께서 상을 주시겠습니다 나오시죠 오늘의 최우상 안동역에서 부르신 박폭찬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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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김으로 축하드리고 지금 입상하지 못하신 분들도 다 입상자입니다 전국 노란자랑 전국에 계신 노란자랑 가족 여러분 해외운동파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이 거창한 체육관을 메우고 끝까지 응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 또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최우수상 아침분의 노래를 다시 한번 들으면서 금정구 편의 막을 내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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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여해주신 분들에게는 새만금고, 장수골침대, 한전 KPS 주식회사, 질감용산 또 쌀떡구, 흑표 산소침대, 건강기능식품 녹식초, 스피부기나 미건은유기, 무한 황키마라 양파집에서 백호장 상품권을 드립니다. 멍멍이가 인형설이 흐려진 맘에